정련부터? 오케이, 시작! 왼쪽 볼까요? 준비 시작! 너무 더워 보인다. 너무 더워 보인다. 그럼 좀 귀여운 버전도 빠르게. 귀여운 거 한 번 할게요. 준비 시작! 누가 했어. 누가야. 누가. 손을. 잘 됐어. 좋아 좋아. 좋아 좋아. 걱정하지 마 맞네. 펑펑트지. 좋아요. 좋아 좋아. 너무 고생이 많아요. 그러면 이제 저희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싶어서 저희 단체사진을 한 번 찍어봅시다. 빠르게 빠르게 단체사진을 찍어볼게요. 파우랑 같이? 다음 달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